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시장이야기와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한 산업이야기 그리고 종목이야기 답다운 방식으로 모든 부분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3377이 100원의 문자 주식아재 이렇게 하시면 또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 문자로도 접근 가능하십니다 하단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든지 과한 건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락이 좋다 급등이 좋다 그런데 항상 중도 정도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시장 전세계 공무시장도 유가 하락과 함께 여러가지 현물 파생시장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면서 공무원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락하면 또 마진이 안 나오겠죠 또 경제 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무시장이 또 어느정도 하락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기후위기라든지 생선장 착오 이런 부불로 견고한 하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상도 안 좋지만 너무 하도 안 좋습니다 항상 중간을 유지해야 시장도 좋고 모든 부분들이 순환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너무 급격 안 하셔도 된다 너무 또 급락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항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 되면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포인트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단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 또 경제가 좋아지면 일단은 금리가 인상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는 하방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스텝 얘기도 나올 때가 됐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얘기들 나왔다가 역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우려감들이 다소 좀 완화되는 국면까지 와 있다 즉 또 너무 과도하게 변화가 되면 리스크할 수 있는데 곡물 가격처럼 하방 경직돼 있으면서 또 지금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우려감면 또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오히려 시장의 이제는 좀 행복 국면 혹은 조금은 좀 지루한 국면이 오고 갈 것 같은데 이럴 때 속 우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종목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원전 시장입니다 자 원전 시장 산업이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는 거죠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견조해졌다 다만 급등에 대한 부분들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지루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원전 사업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원전 시장인데 22년부터 2030년까지 쭉 원전에 대한 중공 이슈들이 있습니다 폴란드 이야기 물론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계약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체코라든지 국내라든지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죠 2040년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또 당위성들을 통해서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원전도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전세계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카파 규모나 성장 면에서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몇몇 살펴보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결국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당위성에서 시작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과 함께 또 당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곳 혹은 국가 정책적으로 꼭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때 인천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소입니다 자 제조사별 23에서 25년 예정 수소차들이 나올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자동차들 BMW라든지 르노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다이블러트럭이라든지 200호 그 다음에 르노 다양한 차들이 보이고 있는데 얼마 안 남은 얘기죠 23년에서 25년이면 약 3년 정도 동안 나올 수 있는 자정차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시가 현실화되고 가시화된다는 부분은 결국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수소차들도 이제는 하나씩 모델들이 나오면서 급등과 수소에너지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보다 좀 얼떵하기 때문에 좀 대형차들이 투어를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모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보시게 되면 고급적인 부분들 나오고 있죠 이네오스라든지 그 다음에서 나아가서는 오프, 랜드로버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렌즈로버 5세대 수소정기 옵션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다양한 SUV, 즉 큰 차들, 힘을 줄 수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력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형차 혹은 SUV, 대형차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많고 그다음에 트럭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구분해서 또 하나의 자료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종목 정리한 부분들도 제가 취합해서 갖고 왔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입니다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이제 QR코드라고 하면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가 뜨게 되면 거기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강의했던 내용들이나 자료들 종목별로 분류된 것들이나 혹은 산업에 대한 부분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죠? 시장의 데이터는 무궁무진하다 근데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국 시장 경쟁력이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취합하고 찾고 그다음에 체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취합한 내용들 여러분들 활용하시라고 지금 채널에 추가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는 이제 수소 생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좀 두강을 받겠죠 이게 이제 양극재, 은극재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SK라는 그룹이 지금 수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양극재, 은극재 쪽에서는 LG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삼성 이런 쪽이었는데 수소는 또 특이하게 SK, 두산 이런 쪽이 좀 강화합니다 에너지 쪽이니까 SK에너지라든지 SKENS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고 상장사 기준으로는 두산 그룹주들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에 대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대치들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수소라는 것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가정용 발전까지도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수소에서 두각받는 것은 결국 두산이라는 그룹이 나타났다는 거죠 SK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즉 에너지를 했던 지역들이 수소 쪽에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20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을 위해서 시설 투자랑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소 쪽에 진심이고요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죠 효성그룹도 지금 에카수소 관련해서 플랜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화, 다 에너지를 했던 기업들이죠 대부분 한 솔루션 같은 경우도 수전의 설비 및 그 다음에 수소, 여러 가지 기술들 혼소 기술들을 좀 상용화해서 9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대오일뱅크 등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죠 수소 생산기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JUNK 생산기지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JNK 히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바이오테크 서비스와 그 다음에 수소 제조 플랜트를 MOU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수소 생산기술들 중에는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SK, 두산, 한화, 롯데 그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대한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에너지를 했던 기업들의 두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열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부분으로 수소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결국은 수소 기업까지도 될 수 있다는 부분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운송과 저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럼 또 롯데랑 현대, 현대가 자동차로서 굉장히 좀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원래 이제 자동차 기술들이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거니까 롯데그룹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수소탱크 10만 개 양산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50만 개 확대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각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암모니아 수소 개발 관련해서 기술을 확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그룹 똑같이 롯데효성 하나죠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2만 4천 톤의 탄소 공급 공장 전설 이슈가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수소탱크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오일뱅크도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 구축 이슈가 좀 있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해요 그죠? LNG 기반 가스 운송도 축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액화시키거나 이랬을 경우에 해상운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튜브텔러라든지 특수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진그룹이죠 일진하위 솔루션 솔루스 수소열화탱크 생성능력이 현재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2차전지랑 조금 다른 게 수소차는 수소운송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보관해서 옮겨야 되니까 어쨌든 최일 앞두환은 뭐다?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장하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수소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SK인에스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 MOU 수소지게차 같은 거 이슈가 될 수 있고 SK가스 같은 경우도 수소연리전지예요 발전소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산 퓨어색 같은 경우는 SOFC 개발 및 양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로 확인하고 전소터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소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종목들 그런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수소연질형 막가스기라든지 전해질 막 등을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멘브레인 쪽인데 MEA 생산 능력이 연간 400만 장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메스피어셀 C 인증 확등 및 연구개발 자금 한 200억 정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수소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얼마나 다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느냐 앞으로 그런 시장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당일성이 있을 때 그 테마는 지속적으로 바람이 굴게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테마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테마를 보고 어떤 종목을 보면 이 수소는 항상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자료들은요 그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입니다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이 주식아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내용들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수소에너지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걸 통해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활용 가치 이렇게 구분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디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당연히 에너지 발생하는 쪽이 가장 좀 주목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활용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기술이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제가 숨겨진 종목들 캠트로스든지 나노신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도 상승하기 전에 어떤 이런 노직상에서 꼭 필요할 수 있는 시장 확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과제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특이한 종목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멤브라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수소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상아프론테크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상아프론테크 지속적으로 조심스럽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능력이 연간 한 400만장 확보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종목적으로는 단기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4만 5천원 정도에서 분할로 4만 5천원, 4만 3천원, 2천원씩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승부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청이 다른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좀 낮고요 그렇다고 영업이익이나 기대수익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100억 이상의 기대치들이 있다 수소시장은 결국은 성장한다는 구조로 봤을 경우에 조금은 작은 종목들 중에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할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섹터 여러분들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초기 진입 구간에는 어느 쪽이 두각을 받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또 어느 쪽이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결국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일성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건 산업에 대한 분석일 거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실적이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맞다면 분명히 주식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좀 코롱 그룹이죠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화학 섬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화학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수소 기술도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롱 그룹 같은 경우는 익숙한 부분이 화학을 통해서 섬유를 만드는 부분들 화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수소 연리전지형 막가습기라든지 고분자 전해질 막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또 수소 이슈로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자체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 종목을 사는 것도 있지만 종목에 대한 분석 이후에는 타이밍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어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때가 되면 또 내려온다 그 내려왔을 때 물론 예전만큼 내려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 그 기대 수익률이 한 50% 정도 50% 정도 기대 수익률 이상이 나왔을 때 분할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 코롱 인더 같은 경우도 수소 연리전지형 막가습기라든지 고분자 전해질 막 꼭 필요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결국은 수소라는 건 물질의 오구감이기 때문에 뭐 HG2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로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에서도 그런 어떤 물질의 오구감이 좀 순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수 있게끔 잘 걸러주는 기술들과 뭐 이렇게 좀 막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2차전지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우세해야 되는데 이제 코롱 인더 같은 경우 이런 수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이슈도 좀 있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이탈하고 나서 좀 눌린 구간에서 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뭐 4만원대에서 4만4천원 무근이라면 무리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분할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21선이 고객을 들었다라는 부분 다만 지금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약간 수익 중기적 흐름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 테마는 결국 현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와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종목 자체 시총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즉 에너지에 관련된 에너지의 능력에 관련된 대부분의 산업을 두산그룹주들이 주도하고 있죠 특히 두산하게 되면 이제 방산과 에너지로 좀 투과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수소 및 원전 관련된 종목 사실은 수소의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단가를 어떻게 낮출 거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그 전기차만큼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또 수소차도 수소 에너지로서의 그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뭐 폐기물을 통한 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원전의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수출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소를 어느 방향에서 잘 추출할 수 있고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술주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최근에 이제 22,000원에서 12,450원 물론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또 많이 빠졌다고 하면 또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올라온 게 1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와 수소에 대한 이슈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생성 모멘텀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그룹주들은 기본적으로 방위산업 이슈가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좀 걸쳐있다라는 것은 한쪽에 몰입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어요 모든 테마를 다 품고 있어도 좋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올인적 흐름이 아니라고 봤을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도 좀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자체로는 한 10조 정도 밑에 기업들, 시총 기준으로는 그 이하에서 좀 접근한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회사가 이제 10조 이하에서는 좀 반등매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에너지 대란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천연가스라든지 오일 등에 대한 가격들이 하방에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상방보다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전세계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가 제조업이라고 해서 간과했다가 유럽이 마스크 대란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는 제조업 시설에 일부러 설비를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결국은 공장이라는 시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겠구나 식량인화가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고 에너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 독립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원전이라든지 조금 더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 받고 두각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공부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어떤 성과와 기대치 값들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 자료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어요? 좀 많이 문의 주시길래 제가 무료로 그냥 배포드리고 있어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QR코드, 문자 377이 적응 가능하시는데 QR코드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주소 링크가 나오게 되고 채널 링크가 나오게 되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자 377은 100원의 문자입니다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보내주시면 주식아재 관련해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연결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지속적인 상승과 지속적인 하락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지루함이 낫죠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세 여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돈이 혹은 자금 플로우가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물론 시장의 흐지부지함 속에서 몰리는 쪽 자금이 움직이는 쪽으로 보시면 그쪽에서 아마 큰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체전지라든지 에너지 쪽 그 국가가 혹은 전 세계가 당위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값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시가재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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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